우리 세 명이 처음 만난 건 2001년 이맘때쯤이었다. 형 근데 그전을 왜 못해봤을까요? 너희들이 같이 부를 일이 없던거지. 진짜 많았습니다. 제꺼 한번 들어볼게요.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길을 왔는지 어떻게 넘어졌는지 어떻게 일어난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왠지 보고 싶을 때가 있죠. 강한 척 안하고 꿈이지 않아도 내 모습이 난 그대로 그대로를 보여도 아무런 걱정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왠지 보고 싶어질 때면 아무런 말 없이도 내 맘을 다 잊는 사람들이 내겐 있죠. My brothers and me 함께 있으면 우린 조금 더 외롭지 않죠. 이 세상 속에서 또 하루를 살면서 비틀거리고 부딪혀 멍든 상처를 보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왠지 보고 싶을 때가 있죠. 제 모든 걸 다 잊고 처음으로 돌아가도 똑같은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언제나 날 반겨줄 사람 그런 사람이 왠지 보고 싶어질 때면 아무런 말 없이도 내 맘을 다 잊는 사람들이 내겐 있죠. My brothers and me 함께 있으면 우린 조금 더 외롭지가 않죠. My brothers, my brothers, my brothers. Come on. 더 늦기 전에 소중함을 한 게 너무나 커다란 축복인 거죠. Thank you. That's why we'll always be together in any kind of weather. 아무런 말 없이도 내 맘을 다 잊는 사람들이 내겐 있죠. My brothers and me 함께 있으면 우린 조금 더 외롭지 않죠. 나보다 더 날 잘하는 사람은 그 이상 소중한 건 없는 것 같아요. Yeah! Yeah! Brothers and me. 흐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